여러분 게임에서 특히 액션처럼 한순간의 타이밍이 중요한 장르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화려한 액션? 멋진 카메라 연출? 아니면 손만 나는 타격감?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빛나려면 반드시 먼저 뒷받침돼야 하는 요소 바로 조절감이죠. 그래서 오늘은 게임의 조절감을 눈에 띄게 향상시켜주는 몇 가지 숨은 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들어본 적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이외로 처음 듣는 것도 있을 텐데요. 하나씩 확인해보면서 플레이어가 수만 있다고 느끼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시죠. 그리고 오늘 다룬 주제의 예제 프로젝트를 공유해드릴 텐데요. 직접 여러분들이 각 기능을 키고 꺼보면서 조절감의 차이를 직접 체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은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점프 버튼을 분명 눌렀는데 캐릭터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추락해버리는 경우 말이에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은 간단하죠. 아니 난 분명 점프 눌렀는데 왜 안 나가는 거야? 물론 진짜로 누른 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력 이수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플레이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않는 거예요. 힘력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면 단순히 실패했다가 아니라 억울하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조절감이 별로다 라고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코요테 타임입니다. 만화 룰린툰에서 코요테가 절벽을 벗어나고도 잠시 떠있는 장문에서 따온 말이에요. 게임 속에서는 캐릭터가 땀을 벗어난 직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점프 힘력을 여전히 받아주도록 구현합니다. 플레이어가 버튼을 조금 늦게 눌러도 마치 막판에 간신히 점프에 성공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덕분에 억울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짜릿함이 생깁니다. 결국 플레이어는 게임이 자신을 배신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 토했다고 믿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조절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비밀입니다. 플랫폼 게임을 하다보면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착지시기 전에 점프 버튼을 눌렀는데 캐릭터가 점프를 하지 않는 현상 말이에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분명 타이밍에 맞춰 누른 것 같은데 게임은 아직 땅에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력을 무시해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그럼을 들어주는 장치가 바로 점프 입력 버퍼링입니다. 이 기법은 간단합니다. 플레이어가 땅에 닿기 전에 미리 점프키를 눌렀다면 그 입력을 잠시 저장해두었다가 착지는 순간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거죠. 겉보기에 남은 차이 없어 보이지만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누른 타이밍이 정확히 먹혔다는 만족감을 주는 거죠. 즉 점프 입력 버퍼링은 게임이 플레이어를 조금 더 관대하게 받아주는 장치이자 실패를 억울함이 아닌 공정함으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점프 버튼을 살짝 눌렀을 뿐인데 캐릭터가 마치 로켓처럼 너무 높이 뛰어올라 버리는 경우입니다.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그냥 작은 점프만 하고 싶었는데 라는 불만이 생기죠. 왜냐하면 조작은 단순히 점프한다 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점프할 것인가 라는 미묘한 뉘언스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베리어블 점프 헤이트입니다. 이 기법은 점프 버튼을 길게 누르면 더 높이 짧게 누르면 낮게 뛰도록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도한 만큼 점프가 나간다는 정밀한 조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순간에 플레이어는 아 이 게임 디테일이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즉 베리어블 점프 헤이트는 점프라는 단순한 동작에 섬세한 손맛을 더해주고 게임을 한층 더 자연스럽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캐릭터를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동감입니다. 왼쪽으로 키를 눌렀을 때 캐릭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멈췄을 때 얼마나 매끄럽게 정지하는지가 전부 조작함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만약 이동이 누를 때는 한참 지나야 속도가 붙고 멈추려 해도 관상 때문에 계속 미끄러진다면 자칫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가속 감속 보정이에요. 키를 누르자마자 캐릭터가 조금 더 재빠르게 반응하도록 하고 멈출 때는 관상보다 더 빠르게 속도를 줄여 즉각적으로 멈춰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게임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게임의 분위기나 장르에 따라 항상 똑같은 속도로 인정하게 움직이는 편이 더 어울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략적인 판단에 중요한 퍼즐이나 탑다운 게임이라면 즉각적이고 균일한 인동이 오히려 더 깔끔한 조작감을 줄 수 있죠. 가속 감속 보정은 필수가 아니라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은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기법 콜테타임, 점프이프 버퍼링, 베러블 점프헤이드, 그리고 가속 감속 보정은 모두 플레이어가 게임을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만족스럽게 느끼도록 돕는 장치들입니다. 언뜻 보면 아주 작은 차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작에 디테일을 추가해주는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디테일이 쌓여서 결국 조작감이라는 감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작감은 액션 게임뿐 아니라 플레이어가 직접 컨트롤하는 모든 장르에서 게임의 재미를 결정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이 기법들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게임은 관대한 보정이 어울리고 어떤 게임은 오히려 냉정한 판정이 긴장감을 살려줍니다. 결국 개발자가 내 게임에서 어떤 경험을 전달하고 싶은가에 따라 이 장치들을 선택하고 조율하는 거죠. 작은 디테일 하나가 플레이어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 오늘 소개한 기법들을 기억해두시면 여러분이 만드는 게임의 조작감도 한층 더 단단해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게임 개발에 꼭 필요한 꿀팁들을 계속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구현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프로젝트 다운로드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고정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